안산은 외국인 주민들의 비율이 10%가 넘습니다. 이주민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교육, 문화까지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한국 생활에 적응을 마친 이주민들이 또 다른 이주민들을 가르치는 다문화 학습관리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어린이들의 한국어 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동화책을 바탕으로 배운 한국어를 받아쓰기로 익히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인과 결혼해 안산으로 이주한 파란눈의 러시아인 알리샤 씨. 학생들은 러시아어가 익숙하지만 우리말이 서툰 고려인들입니다.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주민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저도 이 아이들처럼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고 여기저기 배우고 다니고 그랬어요. 같은 언어구원의 아이들이니까 제가 진짜 잘 도와줄 수 있잖아요. 같은 나라 사람이라서. 알리샤 씨는 3개월 동안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다문화학습관리사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다문화학습관리사는 중국어와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등 모국어와 한국어가 모두 가능한 이주민이 이주민 아이들의 학습 지도를 할 수 있게 인증하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당당하게 선생님이 되어서 일자리까지 얻게 됐습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의 다문화학습관리사 과정은 경기도로부터 지역특화형 일자리정책 우수사업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안산 생활 적응 그리고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정서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산에 맞는 안산형 평생학습의 아주 전형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산의 보금자리를 튼 40명의 다문화학습관리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중언어가 가능한 재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btv뉴스 이점입니다. 감사합니다.